그 시절 그때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아빠였다 시작은 우연한 실수에서 비롯됐다 친구에게 건다는 게 그만 엉뚱한 번호를 눌렀다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여보세요? 아빠? 아마도 내 딸 현정이와 비슷한 또래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여자아이 목소리였다 넌 아빠 번호도 모르니 저장이라도 하지 괜히 내 딸 같아서 핀잔을 준 건데 아빠는 바보야 나 눈 안 보이잖아 순간 당황했다 아 장애 있는 아이구나 엄만 요 앞 슈퍼 가서 대신 받은 거야 아빠 언제 올 거야 너무 반기는 말투에 잘못 걸렸다고 말하기가 미안해서 아빠가 요즘 바빠서 그래 하며 대충 얼버무리고 끊으려 했다 그래도 며칠씩 안 들어오면 어떡해 엄마는 배게 싸움 안 해준단 말이야 미안 아빠가 바빠서 그래 일 마치면 들어갈게 알았어 그럼 오늘은 꼭 와 끊어 막상 전화를 끊고 나니 걱정됐다 얘가 실망할까 봐 그랬지만 결과적으론 거짓말한 거니까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온종일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울린다 아까 잘못 걸었던 그 번호 왠지 받기 싫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여 여보세요 침묵이 흐른다 여보세요 다시 말을 하니 웬 낯선 여자가 죄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대서요 아 네 낮에 제가 전화를 잘못 걸었는데 아이가 오해한 거 같아요 혹시 제 딸한테 아빠라고 하셨나요 아까부터 아빠 오늘 온다며 기다리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언급결에 아니에요 사실 애 아빠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 딸이 낳을 때부터 눈이 안 보여서 아빠가 더 곁에서 보살피다 보니 아빠에 대한 정이 유별나네요 아 네 괜히 제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 딸한테 아빠 바빠서 오늘도 못 가니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될까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 게 안쓰러워서요 죄송합니다 참 애 이름은 지연이에요 유지연 5분 뒤에 전화 부탁드릴게요 왠지 모를 책임감까지 느껴졌다 5분 뒤에 전화를 걸자 아이가 받는다 여보세요 어 아빠야 지연아 뭐해 아빠 왜 안 와 아까부터 기다리는데 응 아빠가 일이 생겨서 오늘도 가기 힘들 것 같아 아이 얼마나 더 기다려 아빤 나보다 일이 그렇게 좋아 아이가 갑자기 우는데 언급결에 미안 두 밤만 자고 갈게 당황해서 또 거짓말을 해버렸다 진짜 짓꼬기다 두 밤 자면 꼭 와야 헤헤헤 잠시 뒤에 아이 엄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고맙단다 아이한테 무작정 못 간다고 할 수 없어 이틀 뒤에나 간다고 했다니까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며 안심시켜줬다 그리고 이틀 뒤 이젠 낯설지 않은 그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아빠 울먹이는 지연이 목소리 아빠 엄마가 아빠 죽었대 엄마가 아빠 이제 다시 못 온대 아니지 이렇게 전화도 되는데 아빠 빨리 와 엄마 미워 거짓말이나 하고 혹시 엄마랑 싸운 거야 그래서 안 오는 거야 그래도 지연이는 보러 와야지 아빠 사랑해 얼른 와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해서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연아 엄마 좀 바꿔줄래? 전화를 받아든 지연이 엄마는 미안하다며 애가 하도 막무가느라 사실대로 말하고 전화 걸지 말랬는데도 저런단다 그 말에 딸 둔 아빠로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제안을 했다 저기 어머니 제가 지연이 좀 더 클 때까지 이렇게 통화라도 하면 안 될까요? 네 그럼 안 되죠 언제까지 속일 수도 없고요 지연이 몇 살인가요?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 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3학년이거든요 2학년이면 아직 어리고 장애까지 있어서 충격이 더 클 수도 있을 테니까 제가 1년쯤이라도 통화하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? 네 그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제 딸 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한 해 한 해가 다르더라고요 좀 더 크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지연이 엄마한테 더 부탁을 했다 그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연이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자주는 아니지만 보름에 한 번쯤 지연이와 통화를 했다 아빠 외국 어디에 있어?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뭐 하는데? 어 빌딩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 아 거긴 어떻게 생겼어? 어릴 적 아버지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노동자로 몇 해 다녀오신 적이 있어서 그때 들은 기억들을 하나둘 떠올려 지연이한테 말해줬다 그렇게 한 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내 딸 현정이 선물 살 때 지연이 것도 꼭 챙겨서 택배로 보냈고 그렇게 지연이의 가짜 아빠 노릇을 전화로 이어나갔다 당신 어린애랑 요즘 원조교제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? 한때 아내에게 이런 오해를 받을 만큼 자주 통화도 했다 친딸 현정이는 커가면서 아빠 과자 사와 아이스크림 피자 아빠 용돈 좀 늘 그런 식인데 지연이는 아빠, 하늘은 동그라미야 네모야, 돼지는 얼마나 뚱뚱해, 기차는 얼마나 길어 등등 사물의 모양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그럴 때면 안쓰러워 더 자상하게 설명하곤 했지만 가끔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3년쯤 지난 어느 날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어 지연아 왜? 저기나 사실은 작년부터 알았어 아빠 아니란 거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엄마랑 삼촌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진짜로 아빠가 하늘나라 간 거 그그그 그래 미안 사실대로 말하면 전화통화 못할까 봐 그랬어 근데 선생님이 4학년이면 고학년이래 이제부터 더 의젓해야 된댔거든 지연아 근데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좋은 동무처럼 통화하면 안 될까 난 그러고 싶은데 어때 진짜 진짜로 그래도 돼 그럼 당연하지 그 뒤로도 우린 줄곧 통화를 했다 다만 이제 아빠라고는 안 한다 그렇다고 아저씨도 아니고 그냥 별다른 호칭 없이 이야기하게 됐는데 솔직히 많이 섭섭했다 그래도 늘 아빠로 불리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기도 뭐하고 시간이 흘러 지연이가 맹아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됐다 전화로만 축하한다고 하기엔 너무나 아쉬웠다 몇 해 동안 통화하며 쌓은 정이 있는데 그날만은 꼭 가서 축하해주고 싶었다 목욕도 가고 가장 좋은 양복도 차려입고 한껏 치장을 했다 비록 지연이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처음 만나는 날인데 그 옛날 아내와 선보러 갈 때보다 더 신경 쓴 것 같다 꽃을 사들고 들어간 졸업식장에서 지연이 엄마를 처음 만났다 너무 고맙다며 인사를 몇 번씩 하시는데 왠지 쑥스러웠다 잠시 후 졸업장을 받아든 아이들이 하나 둘 교실에서 나오는데 단박에 지연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유독 지연이만 눈에 들어왔으니까 지연아 지연이 엄마가 딸을 부른다 그러자 활짝 웃으며 다가온 지연이한테 지연아 누가 너 찾아오셨어 맞춰봐 하며 웃자 지연이는 누구 하며 의아해 할 때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지연아 축하해 그러자 갑자기 지연이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지연이 엄마도 나도 어쩔 줄 모르는데 지연이가 손을 더듬어 나를 꼭 안았다 아빠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이미 오래전부터 너무나 착하고 이쁜 딸을 둘이나 둔 너무 행복한 아빠였음을 그날 알게 됐다 너무나 착하고 이쁜 딸의 아름다운